아이고 여기서 다 들어가야 되겠지 어 금이다 금이야 옥이야 와 정말 재밌다 진짜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온 거 한 번도 반응 안 해주다가 하나 재미없는 거 하나 듣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해 아 진짜 완전 재밌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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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생 강송이 와 찢어놓으셨다 어 다이아다 원래? 운이 좋은데 뭐야 여기 이거만 있으면 이거만 있으면 던양이가 날 인정해줄 거야 지금 어디지? 어 여기가 11이 됐다 여기가 이거 캐면 되겠다 하나 더 있다고요? 어딨어 없잖아 오른쪽에 더 있다고? 오른쪽에 더 있다고? 왓 왓 예쁜 집을 만드는 중 죽을래? 네 아 너말고 타이밍이 샤워 쟤 비키씨 네? 칠 칠 아 머리 아 혹시 저한테 반사하셨어요? 네 혹시 반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아... 언니... 저 왜... 저 왜... BTS도 왔나 봐, 인데 왜? 유치한 거 하니까 너 초등학교때 이런 걸로 괴롭힘 당한 적 있니? 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BTS 사람은 안 돼 오늘 드립 왜그러냐구요 7시간씩 방송해보세요 뭐라도 나오지 입에서 힘내 고마워 그냥 채팅창에 형 너무 찐따 같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놓고 오면 다신대요 미안 집중하느라 got it 영왕 근처에 많이 나오니까 한길로 춤추는게 낫겠지 아 아늑하구만 여기 와 아 음 오케이 여기서 한길로 춥혀야겠다 그냥 오케이 어 깜짝이야 아 다이아 5천개 파는거는 구라였어요 실망했다면 죄송합니다 벙커 아니에요 로브하우스 안녕하세요 하이여 공항 여기는 오늘 녹아다는 방송이라 재미없을텐데 어서오세요 어 근데 오른쪽 위에 영암도 다 보이네 영암 위치도 어 이거 어디였지 그거지 우와 인테리어 멋있다 이거 으아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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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뇽이 가세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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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공구 안녕히 가세요 자자요 뭐야 인사도 물타기야? 안녕 구독하나 첫사랑 얘기세요? 어떻게 듣는 사람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사자부터 반응이 진체대로 터진 것 봐 제가 첫사랑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진짠 줄 알아요 진짜라면 어떡하게요 진짜라면 근데 여기 빛이 왜 들어오는거지? 그치 대진빌리는 안녕하세요 하이요 안녕 언니요 왜요 애교해주시냐고 물어봐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한테 물어볼까 전화해서 와 괜찮아 나도 저렇게 될거야 어 아니 아니 아 집 만드는거 말이야? 응 새벽 2시 반인거 알아요? 엄마도 이해해주실거에요 음 아들내미가 유학을 원하는구나 와 2층 침대야? 뭐어봐 왜 예뻐서? 아니 아이디어가 대단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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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어요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21개 남았다고? 결국 뜯는다 다른 쉬운 거 많은데 왜 어려운 거 있냐고요? 이 사람들 내가 처음에 지었던 집을 보여줘야 되나? 제가 맨 처음에 지은 집이예요 멍멍멍멍 다이아 있으니까 만들 수 있지 이제 끼끼 어디 들어가? 끼끼야 어 어디가? 왜? 아니 나 지하에 집 지었는데 위에 다른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근데 내 집 보고 너무 그지같았나봐 아니 왜 거기서 고지 찍고 당하고 있어 끼끼야 지하 집이 편 제가 아 버리네 음 자야 복귀 너무 좋고 왜 버리냐고요? 너의 말투 울다 다야구 게임을 다 쓰고 가야겠다 오늘은 나 다야구 게임이래 철복 게임이 우와 막oooo fect 어 달달달달 아 흐흑 나 이거 입구 inclusion 안 만들려고 했는데 흐흐흐흐흠 ㅇㅁ흐흐흐흐흐흐흐 약간 얘는 멀터 죄송합니다 한노라 밖에 안나오겠네요 안녕 안녕 어서오세요 생새우 어서오세요 아 어디보자 얼마나 더 가는거지 공화하이요 공화공화 지금 다이아 14개 일단은 견양이 다이아부터 맞춰줍시다 장기 와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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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 짓는건데 아 방대 바꿀게요 진짜요? 흐엉 진원집을 도대체 누가 짓는다는 거죠? 제가? 아니 근데 뭐 캐다라는 건 다 깨졌는데요 아니 뭐 시키는 거 없으면 뭐 할 줄을 몰라 하시니까 근데 겹치면은 싫어하시잖아요 오히려 막 내가 이거 옆에 짓다가 막 하던 거에 끼면 아유 그렇네요 저도 옆에 지우라면 지울 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누가 들으면 저 아무것도 안하는 줄 알겠어요 방제 바꿔서요 방제 바꿔서요 방제 느끼는 짓 잠시만controll 다시 한 번 열어볼까 다시 한 번 열어보는데 다시 한 번 열어보기 계속 오케이 뱀냥 다이어 풀세 맞춰줘 멋있어요 뭐야 그 억양 끼기야 어 아니 아니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무슨 감시 말했다 우리 집 입구가 너무 해간데 이거 안녕하세요 꽁아 집주인이? 여기 우리 집인데 밤낮에 바뀐 것 같다고? 진짜? 이거 채팅 크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 그냥? ESC 눌러서 응 어 뭐다 설정에서 GUI 비율 어 GUI 비디오 세팅 어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 오 좋아 아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킬리7843님 안녕하세요 봐드렸어요 좀 봐달래? 어 채팅 좀 읽어달라고 UU까지 쳐서 3 3 3 5 5 5 6 7 울 것 까지야 10 딱히 올게 마크 힐링 된다고? 그래? 걱정하지마 질리도록 해줄게 네 이 계단도 다시 해야되네 그러면 눈물이 차올랐어 고갈들아 방제 무슨 일이냐고요? 다이아 캐는 방이에요 공파! 다이아 캐지 말고 와봐 어 어 복귀해? 해야 될 거 있어 어 오케이 갈게 잠만 아 나 GBT 잘못 잡은 거 같아 하이하이 그럼 잠시만 있어 뭐 올라갈게 이제 조금만 더 이거 아니다 그냥 올라가야겠다 이제 드디어 일거리를 받는다고? 저도 일하고 있었어요 님들 아 이상하다 지아 맞는데 아 흙여서 캐고 가야겠다 5ные 아니 수상적인 인간인게 아니라 진짜 막상 아 어 이렇게 캐는 거 아닌가? 맞다 오케이 여기구나? 여기구나? 뱅 뱅냥이가 집 지을때 옆에서 뭐하면은 방해될... 무조건 방해됐나니까 진짜 집도 조그매서 그래서 가져오라는거 가져오는게 제일 도움돼 뱅냥 이거 흑여성 정도는 몇개 필요하면 돼? 어? 가는...올라갈 때 올라가는김에 올라가는김에 좀 가져가게 흑여성 어...한...세개? 두개? 오케이 오케이 오! 빠지뻔 올라가야겠다 아...정리병도다 정리하고싶다 하이 흐어엠... 오옹 얘랑 얘가 얘네들 다 비워봐요 나빴어 나빴어 다행이다 슝슝 올라갑시다 이제 이 뒤에 것만 바꾸면 돼요 하이하이 와 웃긴건 일시적이지만 방제 때문에 시청자가 늘었다는게 더 웃겨 왜? 아니 내가 다이아방이라고 했거든 어 구독연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틴이가 없네 왕궁 좀 길게 할게? 이게 뭐해? 됐다 참 협의 중이었어요 딸을 잘 못잡아서 아 노예로 살게 생겼다 어디? 땅 어딘데? 안돼 노예로 살면 나 나 언니네 집 그 바로 앞이긴 한데 나는 수상한 언니야 나 땅 윈데 내 위에 다른 높은 탑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아프고 월세 받겠대 너 혼자 느낌서버하냐 갑자기? 야 그 그런게 어딨어 행해 네 일단 오늘은 보내주시겠대 밥먹는데도 야 야 그 겟냥이 실드 써 안돼 짜이언니 짜이언니는 무슨 죄야 그들이 유일하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짜이언니네 집에 지하에 만들라고 그랬는데 수상이길래 만들었어 지하집 꾸며언니 여기 지하로 만들면 되지 지하로 만들어? 어? 전 눈치보다 도망쳐야겠다 오늘 어 빤스런 쳐 그래 추노야겠다 추노 그래 추노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저 집이 생겼어요 하면서 가면 되지 아 그래야겠다 빤스런 치면 되나 봐 누가 누가 그거 있어? 차밍조야? 어 맞아 안녕하세요 차밍조에요 그분이랑 그레이트 문 문 아로만 어 뭐야 올라왔다 굿 올라왔 카기 엑 supervill 에이 너무 귀여워 으흥 에이 아 채팅마 흐흫 아 잘못했다 이케아 너 우리집 아래에 산다면 어디가서 잘 찾아오고 있었어? 응 곧 갈게 카리스마 저분들은 내가 저분들은 내가 짜이언니네 집 아래에 잘못 찾으신 걸 여기 여기 터져본 줄 알겠다 연기해주는 거야 끼끼를 위해서 너무 착해 그래 빨리 와 다이아몬드가 있어 바닥에 있는 저기 저 아래에 있는 저 저 저 저 굳어있는 콘크리트를 왜 나한테 고맙대? 끼끼방사람이야? 너네 방에 카작이랑 누군 계시니? 어 맞아 맞아 감사 인사하러 오셨네 왜 그래 또 팔려 아니 왜 남의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어? 노예로 써먹어 어머니 그걸 제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누구를 노예로 써먹었던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았나요? 노예로 써먹으라고 이거 원래? 그쵸 맞는 말이에요 좋아하셨던 공판님은 무인생활 하는거 좋아하시던거 같은데 네 맞아요 마주인줄 알았어요 진짜요? 내꺼였구나 이거 쟤는 지이기 하는지도 모르겠네 흐흐흐흐흐 음? 어? 아니? 네? 아니에요 끼끼 먼저 와? 끼끼야 언니가 너를 위해 그 뭐야 축이 되는 기둥도 세워놨단다 이거 내일 아침에 옮겨놔야겠네 이거 내일 아침에 옮겨놔야겠는데 이거 옮겨놔야겠는데 이거 옮겨놔야 아 빨리해 끼끼야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이리 와봐 여기 보면 여기 콘크리트에 있거든 여기? 이거 곡괭이로 캐야 돼 이거? 어 와 이게 다 콘크리트야? 어 오케이 굉장히 맞는거야 저거다? 어 이걸 캐야지 단단해져 어 오케이 그럼 견냥 일단 이거 받아가 다야 줄게 어 상자에 넣어 네 이거 뭐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받아 아 직접 주면서 입금을 좀 받을라 그랬는데 공시렴 공시렴 흐흐흐흐흐흐흐 공몽 어 어 이쁨 받고 싶어? 어 어 절대 안되지 흐흐흐흑 흐흐흑 순간 순간 잠깐 전 내기 되네 흐흐흫 흐흐흫 이쁨이 받고 싶다고? 예스 절대 안되지 흐흐흐흐흐 그냥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알아서 잘 정리해줘 왜냐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고마워 이제 철은 굿바이야 과거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겠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얌 언니가 엉덩이야 아 뭐라고 하지? 저 엄마가 불러서 아 엄마가 불러 저기 엄마가 부른 그렇게 해야겠다 저기 사장님 사장님 은 그 사장님 나 눈 다 아이고 아이고 야 뭐야 응? 끼끼야 저기 3시 3끼 저기 자유채널 1로 와볼래? 아 오케이 어 해결해주나 보다 응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데 가는건가? 빨리와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예 저기요 아 예예 우리집 애가 일한다고 예예 그 무슨일을 하죠? 아니 저희집 밑에 집을 짓고 계셔가지고 흐흐흐흐흐흫 뭐 있지도 않네 아 공기만 챙겨서 빨리와 아 저희 근데 계약같은거 다 해놨는데 저희가 어딨죠? 종이 하나 주세요 계약서 어딨죠? 아직 계약서를 작성을 안해가지고요 저희 어제 아 그러면 소용이 없네요 아 구두계약도 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구두계약의 계약이라뇨? 요즘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아 지금 저희들 아 지금 저희 집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아 그러면 이거 다 메꿔놓겠습니다 아 메꿔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아 일단은 저희 아 왜냐면 피해를 드린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메꿔두고 혹시 쓰실겁니까? 아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저희 그 대신에 한가지가 있어요 뭐죠? 저희가 무슨 건물을 만들든 나중에 그걸 왜 제가? 아니 뭐 여기 저희 입지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구찌기 구찌기 가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10이라니요 이제 저희는 정당한 거를 어떤 정당함이죠? 구찌기 갑시다 구찌기 아 저희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그런 혈연 관계 계신 분께서 아 이제 여기 이렇게 집을 치우시다가 네 여기 여기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저희 일 도와드리면은 뭐 그냥 같이 사는 걸로 공생관계 합시다 네 돈 우리 돈은 안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사모님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사모님 사모님 아니 이거 다시 심어놓으려구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맞으셨는데 이거 아이고 자네 그래도 나와서 좀 얘기를 좀 일단은 마무리를 좀 짓고 네 안에서 차가서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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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세요 저희 이제 죄송해요 말씀해 보세요 아 우리 사모님이 화끈하시네 그럼 더 화끈한 거 보여줘 테이블 테이블 아 오케이 협상 테이블이구만 네네네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네 아 이거 이 타워 디자인을 네 그 런던 브릿지 아시죠 이렇게 지은 게 그 브릿지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뼈대라니까요 사모님 아직 거의 우리의 한계를 그렇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더 어떻게 더 들어봅시다 어 자 이거를 이제 런던 브릿지 같은 모양새로 네 빌드업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 끼끼님 저희가 이제 둘이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 네 어느 정도 그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아무도의 끼끼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 집 밑에 이렇게 그 두더지처럼 삶을 살고 싶다고 두더지라뇨 아니 뭐 그 되게 그 뭐 땅골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예 그래가지고 아 뭐 그렇게 하는 김에 네 이 두더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오는 자원들이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저희 애들한테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네 아 좀 같이 이제 뭐 공생관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사장님 네네네 조금 전에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이 뭘 짓든 가네 라는 말을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던 말이라서 네 어 제가 이 친구를 굴다리를 데려가서 좀 갈고 오겠습니다 아니 여기 굴다리 여기 아래가 여기인가요 혹시 네 아 여기 또 명소가 또 따로 또 저희가 사실 여기 저희가 사모님이 여기 사업 여기 이제 건축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네 이 수중에 있는 타원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네 아래에는 그 다라미 집 아시죠 스포츠 벽이 나오는 다라미 집 알죠 그 유명하잖아요 네 예 다라미 집이 이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라미 집이 또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산호들이 이제 그 건물들을 주위로 이렇게 애워싸는 지금 그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 그렇게 애워싸는 것까지 네 예 멋있네요 구성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상도 있는데 그 이상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기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궁금하진 않아요 네 사모님의 집값이 저희는 이제 떡상아리라고 저희는 믿어 네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거든요 아 네 어머님과 이제 네 아 그래요 아 저희는 이제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업 파트너로서 사업 파트너요 예예 디벨롭을 해나가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디벨롭이요 아 이 얘기입니다 네 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뭐 차차 이야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음 네 어 그래요 예예 그래서 이제 뭐 뭐 그 자녀분께서 뭐 뭐 이제 이렇게 오가면서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나 뭐 저는 뭐 대중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해 보셔야 되니까 아 그렇죠 사회를 또 이제 맞 봐야 될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오시는거기 때문에 사장과 사장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증원분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거들어 주시네요 아아 아니 이게 저희는 공동 그 아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이고 association 아유이 무슨일이야 아 괜찮아요 저 얘가 저 얘가 약간 싸이코패스 끼가 있어서 좀 전에 저도 죽고 왔어요 이 친구한테 죽진 아니셨네요 사람이 지금 다 칫는데 저는 죽고 왔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었는지 모르겠어 아유 나 죽어 빨래 주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그 드라마, 인기 드라마를 많이 보더니 아이들이 그냥 맞아요.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하시는 건데 괜찮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노동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거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러면 우선은 저희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가서 단단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좀 차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두더지만은 팠던 이 쥐구멍에 대해서는 제가 메꿔놓고 가도록 할 테니 그 부분을 준비해 저거는 괜찮습니다. 저거는 그렇게 언젠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도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으니 맞긴 할게요. 저희 이제 일이나 이런 것들 서로서로 좋기 위해서 이제 자녀분도 그러면 부탁을 지금 제가 받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거라면 거절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거 그 후... 자녀분의 말씀도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하루 정도만 일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 밑에 살 때 새를 받을지는 몰랐어요. 아니 여기 집이 있는 것도 모르시던 것 같은데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기는... 아니 집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게 집이 있는 걸 모르고... 사기요. 저희가 저희를 지금 사기꾼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까? 하하하하 아니 그... 그냥 기분이... 귀여워...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집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저희 애가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노동력 착취하세요. 아하하하 왜냐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실드를 다쳤는데 쥐가 까발렸어요. 아하하하하하 아 미안해요 엄마 지금 온갖 있는 척 없는 척 화난 척 센 척 하면서 모든 실드를 다쳤는데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아하하하하하 죄송해요 저희가 근데 뭐 달달 다 꿀 건 아니고요 네 알아서 하세요. 달달 봉다 말든 뭐 치흥룡이죠 이렇게 데리러까지 왔는데 예예예 하하하하 우선은 집으로 데려가서 이 친구 터만 조금 작게 해주고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예예예 예예 시작하십시다. 예예 들어왔죠. 네 들어왔죠. 들어왔죠. 나는 엄마가 내려와. 으흐흐흐흫 내가 잘못 눌렀어 왜왜 끼끼 뭐라고 했는데 내가 아 우선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직원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 뭐 어떻게 짙든간에 1절 관여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빌미로다가 이제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이렇게 이제 화난 척? 있는 척? 막 센 척? 나 진짜 막 건들면 너네 큰일나는 척 다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애가 아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뭐 우선 뭐 데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막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다 여기 뭐 뭐 이렇게 두더치처럼 구멍 파가지고 산거 메꿔도 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얘가 이제 사장님이 자녀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얘가 어 근데 저도 하루 정도는 일하려고 했는데 어 근데 여기 집인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하루 정도는 일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왜 왜 어째서 왜 어째서 아니 죄송해요 이 정도면 그냥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쟤는 아니 지금 배털리로 때려주세요 그냥 제가 몸 제가 안 말해서 싫어요 그건 당신이 변태라는 거고요 부러워 부러워서 지금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요? 깨끼야 그러면 일단 그러면 자 그러면 깨끼야 그러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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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짭 죽어라 짭 죽어라 짭 죽어라 짭 엄마가 나 이제 아 나 정신을 바짝 차렸다 진짜 이거 이거 집 표시하는 거야 집 이제 이자로 먹지 말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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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해고만 따라가면 돼 해고만 따라와 개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와중에 내가 길 잃었어 이쪽이구나 없으면 갔다 올게 저기 위로 하루 정도는 일한다고 한다 어 근데 오늘은 당장 일 안 하지 말랬어 저분들이 잠깐만 맞지 맞지 노크노크 아 예예예 아 네 아 예 사모님 아 사장님 네 어 사장님들 저기 제가 저희 자식 때려가지고 어 새초리로 때려달라 그래가지고 새초리로 몇 번 때려가지고 어 좀 교육을 시켰더니 알겠다 하루 정도 그러면 하고 오겠다라고 어 같이 협의가 된 상태이고 사장님께서도 괜찮으시다면 아이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네네 어떻게 오늘 오늘 하루 이렇게 좀 필요한 자원 같은 거라든가 조금 하시겠어요 아 예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뭐 길게 키트에 바르지는 않고요 사실 뭐 네네 뭐 한 두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한테 말해가지고 어 야무지게 일하고 오라고 말 좀 전하고 올게요 예 예 예 사모님 근데 얘네 왜 시체 먹으러 안 오는 거야 아 나 진짜 먹으러 안 오는 거야 어 왔네 어 배고파 아 어머님 오셨으니까 너 가서 일하고 와 오늘 하루 일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와 아 오케이 다녀올게요 그래 더 많이 부를게요 그래 하하 뭐야 배가 있었네 없는 줄 나서줬는데 음 나 잠깐 현자타임 좀 그는 씬 노답이었어요 이거 뭐야 이게 저긴 딱히 안 부러운데요 하늘이 보다 나 이제 나 저 클레이 다 캤어 컨크리트 그래 야 그러면 그 영상 봐가지고 여기 콘크리트 메꾸는 데만 좀 메꾸 네 에비데아 쇼 진짜 인성 양아치인 것처럼 연기하고 왔는데 아 누가 봐도 저기요 개빡쳤구나 건들면 안 되겠다 막 이런 포스 막 풍기고 왔는데 근데 제대로 안 됐어? 다 말아먹었어 저기 집에가 괜찮아 그럼 야 생각해보면은 끼끼는 원래 하늘 이쁘다 그런 병신이야 음? 걱정하지마 끼끼는 원래 병신이잖아 음 음 애초에 기대를 한게 잘못이야 걱정하지마 어 해가 네모났네 해가 네모나타고? 응 나 약간 청담동 어머니 빙의하고 왔었는데 다 망 먹었어 근데 저게 뭐에요? 청담동 어머니가 뭐야? 하 하 죽은거라 감사합니다 아 끼끼방에서 입구하러 오셨어 아 근데 저 사람들 잘 알아 끼끼가 얼마나 바본지 잘 알아 진짜 역을 다 몇보면 되구나 지 아빠를 닮은게 분명해 그 이전 완전 아침 드라마 부작진 사모님이었지 막 완전히 진짜 내가 봐도 재수가 없었는데 아빠.. 아빠 봐도 나요? 완전 재수없게 했었거든 진짜 막 뭐 막 막 뭐지? 뭐랬더라? 직원분이 막 이래가지고 어 같이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으셔가지고요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안됐어 잘? 진짜 무서운게 뭔지 한번 보여드려요?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다 안됐어 다 말아먹었어 괜찮은게 원래 바보야 목소리 완전 잘 깔았는데 어 여긴 아닌가보자 그랬어 그랬어 그래 그래 어디다 해야 되지 또? 현타 야 왜이렇게 똑바로 안보여주지 현타 온다 아 여기 맞네 끼끼가 끼끼였다니까? 아이고 히히 그랬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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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다음 작업을 해 알 수가 없구만 예스 그래 뭐 이리나 하자 가만 나도 한번 봐봐야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뒤집을? 어디보자 귀시킨들 하는게 제일 좋았어 아빠 담아서 눈치가 1도 없다고요? 아.. 돌.. 돌 해야되는구나 말실수 아니다들 호환 안좋은데요? 얍! 공염을 뭉쳐주세요 그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 보자 여기가 입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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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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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좀 답답하죠? 느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싫은데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공빠리빤님 엔지요 기다려주세요 어디 보자 이게 이쁘고 아.. 눈부셔 아.. 어떻게 지은거야 아.. 나 더이상 무서운 이미지이고 싶지 않은데 어.. 어.. 여기도 이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괜찮아 견냥 그럴 수 있어 그치? 응응 내가 나중에 혼내줄까? 걔 오면은? 끼끼? 응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냥 약간 뭐라 하고 올게 됐어 마이켓 세일 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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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원래 사이에 틈이 있나? 응 아 원래 있네 아 깜짝이야 원래 있는거래 원래 여기 나무로 채워야되는거야 여기는 맞겠지? 아하 뭐지 애교 끝인거 아후 왜? 아 나 애교한거 누가 용도로 보내서 너 애교한거? 응 횃불 달았다 없앤 이유가 뭐에요 사인님? 잘못 달아서요 하나 둘 셋 넷 나 지금 네개 싸왔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다 됐다 아 현타 오지네 여기는 원래 나무로 메꾸는 곳이라고 하니까 냅둡시다 그냥 나 나무 밤불로 필요해 아 나 그냥 알아서 나중에 채워주겠지 응 오케이 여기는 님들 덱이랑 덱처럼 쓸거라 여기는 알아서 채워줄거고 순혁이는 양양 안그래요 사람이에요 한국말 합니다 아 원래 비었네 저기는 나중에 채워네 저기는 굉장히 알아서 해줄거고 한 바퀴 삥 돌렸나 이거 빡기 빡기 어디보자 봉아 이게 맞나? 맞겠지 여기까지구나 여기도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옆은 다 채우는구나 콘크리트로 오케이 아 괜찮아? 응 음 오케이 이게 계단이었나 흠 그러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물로 뛰어내리면은 낙뱀이 없다는 점 크으 보임을 다 두죠 아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잘 자요 한번만 해주세요 잘 자요 님 채팅쯤에서 그만 좀 울어요 그 정도면 병원 가야되 봉바봉바 안녕 방송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관심을 받으려고 온 거야? 그런가 봐 나 좋아하는 게 무슨 죄니? 따지는데? 허거덩동 죄예요 나에게 죄책감을 줬잖아 나같은 나쁜 남자 좋아하지마 왜요? 딱 있으니까 어, 씨바 냥 용도 감사합니다 건가요? 영도 감사합니다 아 어 흐 흐흐흐 흐흐흐 에헴 이렇게인가? 됐다 이렇게 다 채웠고 아... 아 여기도 안 뛰었네 쭉 그 다음에 잠시만요 또 확인해 볼게 어디 채워야 되는지 아 뭐야 위에도 다 채우네 그냥 우리 조금 모자를 수도 있겠다 뭐가? 콘크리트 안 맞네 하나 둘 셋 넷 필요하네 왜 안 맞지 아 뭐야 왜지 하이요 높이가 달라요? 그러네 새벽에 새벽같지가 않다고요 좀 자세요 그럼 이게 맞는 건데 조용한 방송 학부야 맞겠지 뭐 맞겠지 뭐 맞겠지 뭐 맞겠지 뭐 맞겠지 뭐 방송 좀 길게 공아 하이 내가 네 잠을 쫓겨냈다고요 낙발 관제인데 타올을 왜 태워 뽕 봐 잘 자요 잘 자요 여기 백 칸 잘 자 됐다 어 뭐야 못 가잖아 그년아 갇혔어 어 뭐야 내려다보는 거 너무 좋아 내가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돼 감싸 여기서 이렇게 어 아닌가? 요거? 아 여기도 해야 되네 됐다 아닌가? 어 이게 맞는 거 같아 이제 됐어 앗 뭐야 왜 떨어졌어 내가 멍청해서 그냥 그런 말 하지마 아니야 뱃냥이는 멍청한 게 아니야 그러면 모자름이 조금 있을 뿐이야 새끼갈씨 크 쭈 쭈 쭈 쭈 쭈 콘크리트를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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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채면 되겠지 잠시만 아 맞네 여긴 꽉꽉 채워면 돼 나머지는 갱냥이가 알아서 지워줄거고 공범만 몇번을 쳐 벤 때리기 전에 좀 가 더 해야되네 네 가 잘자 진짜로 8시간 방송 맞아요 안녕하세요 우즈큐이님 어 끼 끼 왔다 우리집에 있는데 공범만 공파님 잠이 없나요 여기는 오후 2시 반이야 그냥 이제 어 이렇게 까지 하고 봐야겠다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겹치면 안되니까 방송 글쎄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어 이뻐지고 있다 예이 아 예이 이뻐지고 있는님들 아 여기 아래가 딱 하나가 비네 아 아쉽다 그냥 이거 왜 탄거야 우리 갑자기 그냥 니가 타길래 나도 탔는데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 그럴까 아 성화봉송 보러 오실래요 야 메리다 아 자인님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모님 네네 아 이제 저 저 사모님 사모님 아니에요 저 이제 저런 자식 없어요 저한테 아 아 아 그 저희 이제 네 바다 쪽에 있는 타워 성화봉송할 예정이 아니 왜요 아 왜 아 이게 저랑 이제 이 지금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랑 그게 마음이 안 맞아서요 예 안녕하세요 공파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아니 아니 아 월천 월천님이랑 뭐가 안 됐어요? 아 저희도 갈라서 드렸습니다 월천님? 월천님 그래서 이제 이 타워의 하야맨 응 한번 가볼까 흑세고 네 근데 제가 이거 옆에서 만드는 거 봤는데 다리가 아니라 점프맵을 만들고 있던데 아 저거 저거는 그냥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 올라가다가 죽는 것만 몇 번을 봤거든요 제가 아 저희도 아니 가봅시다 이거를 오른쪽 바다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성화 봉송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고요 오 오 오 다 태운다고요? 예 예 그 우주선 발사하듯이 옆에 의자 깔아놓고 이제 같이 볼 예정입니다 아 그때 함께 그때 함께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실 것 같아서 아 그럼요 너무 좋아 하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기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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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그거까지 했는데 합의까지 맞는데 저희 이제 높이를 낮추고 저쪽 섬 쪽으로 해서 런던 브릿지 크롬 만들려고요 아 예예예 좀 더 규모를 좀 낮추고 합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구경하러 갈 거야 지금 구경하러 아 저희 지금 의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예 아 아 그래요 같이 가실래요 아 우선 나는 지금 빨리 이거를 만들 만들어야 된다 저희 아일리 준비 다 되면은 그 채팅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혹시 픽업 서비스도 있나요 데리러 와주나요 데리러 아 그 알아서 오세요 아 양심이 없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조카오 택시 조카오 택시 조카오 택시 아 네 죄송합니다 오감 갑시다 갑시다 오감이 조카오 택시 조카오 택시 조카오 택시 조카오 택시는 뭐야 아니 오감 오감 이상한데 조카오 택시 조카오 택시 오케이 이제 여긴 다 했나? 여기도 다 채워야 되나 내가 여기는 그냥 이걸로 나물로 채우는 부분이지 여기 한번 빙고 아마 그럴 거야 영상 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문이랑 이런 거는 알아서 변냥이가 할 거고 반불로 참나무 계단이지 이거? 계단은 내가 만들어야겠다 아니네 나 그거 생각난다 뭐? 새해 기념으로 사촌언니네 놀러 갔는데 언니가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셋이어서 큰 애가 약간 나이가 이제 일곱 살인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나 그럴 거란 말이야 아 근데 걔가 이제 TV로 인터넷 연결해서 유튜브 보는 거를 보고 있더라고 아 근데 거기에 마인크래프트가 있는 거야 창문 있어 근데 마인크래프트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네모나 해서 네모난 걸로 모두 이루어져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게 얼마고 얼마고 말하는데 그 얼마가 약간 터무니없이 비싸서 50만 얼마였던 거 같아 그러면서 이게 얼마고 그렇다면서 저도 이거 있는데 이거 완전 재밌다면서 나중에 고모도 한번 해봐요 이러는 거야 아 이모구나 이모도 한번 해봐요 이러는 거에서 아 그래 고마워 이제 그랬지 그러고서 이제 말았어 말았는데 이제 계속 TV를 보고 있으니까 친척 언니도 왔어 와서 막 보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네 이모가 더 잘 알아?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뭐? 왜? 이런 반응이 아니라 조카가 콧방귀로 빵 끼면서 하 무슨 말이야 내가 방금 다 알려줬는데? 막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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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금 다 알려주고 왔어 막 이러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하하하하 내가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유튜브 보고했던 애가 나랑 아는 사람이었거든 친구였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내 친구야 이랬더니 그때부터 약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귀뚱에도 안 듣더라고 하하하하 누구였는데 내가 말 못하구나 오오 아무튼 개웃기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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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닐까? 니네 이모 월클이야. 어?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거 유리로 네모 번듯한 건 어떻게 만들지 님들? 4... 4, 5, 6, 7, 8, 9? What? 4, 5, 6, 7, 8, 9... 아, 위에... 5, 6, 8, 9.... 좋습니다. 아,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천재세요? 몇 개를 비우는 거지? 2개... 어! 아이씨... 어?! 여기 있고 나도 알아 저거 짜증 나잖아 되게 귀찮고 한참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 음 음 북한에서 하나씩 줄러 그리고 오케이 아주ät Question 어떡해? 어떡해? 감사합니다. 후원. 뭘 보는 거야? 겟냥이 웃자는 거 봤어.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이거 겟냥이가 위에 해줄 거구나. 어차피. 방으로 2층. 어, 뭐야. 툭하느라 색깔이 맞네. 하고.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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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숙! 숙! 가고. 근데 괜찮아 이제? 어? 구독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대신 옮겨야 될걸? 금리까 말이지. 육자냐? 옮겨. 나도 그일일이 옮긴 거야. 한 칸, 두 칸. 하고. 한 칸, 두 칸, 네 칸. 세 칸 뒤에. 일단은 여기. 피곤하다고요? 주무세요. 수험. 세 칸. 하고. 오오! 딱 맞다. 여기 하면 되는데. 개꿀. 안 넘겨도 되지. 이따 옮겨야지. 쿠쿠르빙통. 쿠쿠빵. 쿠쿠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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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가 문 하나 있네. 아 여기구나. 나머지는. 콘크리트 채우는 곳이구만. 문 여기 있고. 딱. 아. 바본가봐. 아. 그냥. 바? 난 바보야. 맞아. 맞고. 맞긴 하다고요? 맞을래요? 맞고. 제가 왜 바보예요? 아. 2층 좀 보여줘. 한 번만 위로 좀 가봐. 친구야. 얘도 실수 되게 많이 해가지고. 계속 고치는 것 봐. 들려놈. 한 번만 위에 봐줘. 오케이. 나무로 나머지는 까는구나. 어차피 2층이니까 여기는. 두 칸씩만 올리지. 유리로 더 덮으면 입힐 것 같다고? 근데. 일단은. 치킨 대로 만들고 나와서.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게 좋지 않을까? 어때. 이렇게 하면 되나? 하나. 하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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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똑똑해. 다 했어?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금 떨어졌는데 안 아파? 응. 어? 어? 아야 아파? 아파 호호해줘 해줘 왜이래 그냥 우리 화이트 콘크리트 더 필요해 조금 더 에? 진짜? 조금만 더 왜? 모자르니까? 여깄어 아 안 모자라려나? 조금만 더 여기 있어 여기 잠깐만요 캐나다 사람들 한국 여기 한 세트 더 있는데 아 진짜? 그래 이리여 Did you just call me an idiot? 야 I'm mad No I'm mad 아 이거 부정을 영어 방식으로 미국 방식으로 어떻게 하지? Yes라고 하던가 No라고 하던가 예스라고 해야지 그땐 그런가? 응 니 이리 이리 구멍 달게 빵구 낼 기가 그거 니가 메꾸하는 나무라 바보 멍충아 맞나 맞다 아 맞다 니 영상 안봤나 니 영상 안봤나 니 바보가 바보다 너밖에 모르겠네 맨눈은 나무 캐나 아 감독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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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그리고 또 뭐 필요하지? 지금 이거 계단 만들건데 응 이게 참나무로 만든 계단 맞겠지? 잠시만 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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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고 있네 뭐야 아 내껀데 저 하얀색 깔고 있는건 뭐지? 카펫 카펫은 어떻게 만들어? 양털 로 양털? 으흠 님들 양털로 가지고 오면 되는거야? 아 아 왜 아파지? 하얀 왜 아파해? 어 나 배고파서 잊지마 그러면은 내가 양털 작업해 올게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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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일단은 여기 양쪽에다가 유리 오지게 그 구워놨거든 그랬냐 오케이 오케이 쳐져 넣었어 오케이 양털 가지고 올게 씨야 씨야 보이 양털 찾으러 비가 오네 나중에 가야겠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가위 필요해? 아 그냥 죽이는게 아니라 가위로 싹둑해야 되는구나 양을 오케이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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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아 배고파 밥 먹어 님들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방송 끄고 먹을까 아니면 키고 먹을까 니들이 정해 키고 먹어 thinking 재니아 왜 재니한테 물어봤는데 키고 먹어 개인화 그럼영상 방송하고 있을래 내가 좀 가지고올 테니까 그래 그래 사운드를 조금만 부탁할게 오케이 으으음 아으음 으으음 크아 님들 나 밥 가지고 올게 잠시만 아이고 습 습 안녕 여러분 저는 견자희예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왕 한번 해볼게요 아 벌써부터 힘든 것 같아요 끝 다른 거 볼라 그래 뭐 지금 몇 프로? 한 70? 앙팡맨? 앙팡맨 Waiting for you 앙팡맨 Waiting for you 앙팡맨 내게 높지 알통이 나가빠 내게 높지 스파클럽 빰만 되게 멋진 영웅인의 낭만 뻗줄 수 있는 건 오직 앙팡 꿈꿔왔네 힐 락스 품에 힘껏 뛰었네 하늘 높이 빵빵 무릎 앞까지 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아 쏘하 내 어릴 적의 방사 예 I'm a super hero 음 많은 것을 바라지 마 예 I can be your hero 이런 말이 가동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꼭 해야겠어요 엄마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You can call me say you 앙팡맨 Waiting for you 앙팡맨 Let me hear you say Let me hear you say Waiting for you 앙팡맨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좀 더 힘을 내 볼래 나의 힘이 돼 줄게 온 거 같은데 나의 힘이 돼 줄게 나의 힘이 돼 줄게 나의 힘이 돼 줄게 영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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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거 같은데 왔는데 가만히 있고 말 그 끄고 그러는 거면 빨리 키세 Q2 그냥 계속 돌려 돌려 나의 앙팡 Keep balling balling steal 방탄 눈 뜯니 hero but still in middle 그 영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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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new generation 앙팡맨 I'm a new super hero 앙팡맨 앙팡만 내가 가진 거니 노래 한 번 Let me say all the bad night got up I'm a new generation 앙팡만 I'm a new super hero 앙팡만 내가 가진 거니 노래 한 번 I just say... 아닌데? 어쨌든 가끔은 이 모든 게 두렵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올게 누군말엔 어떡한데 정말 다 돼스 자격 없어 정말 하던 거나 잘해 그래도 난 영웅 내고 봐 줄 수 있는 건 난 바빠가 수고했던 말 비담만 부른 바로 날라가게 널 불러줘 온 거 같은데 온 거 같은데 방탄 이어서 다 좋아해요 아니 몽현님 1200비트 스쿨팬더님 사기 와 감사합니다 왔네 빨리 빨리 마이크 켜 모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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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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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제대로 못 써 모쏠 많아 다 나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었어 도떼라고 한번 해보시죠 동정이라고 말하려구요? 호구동동 도봇소라다래 말하고 왔어요 뭐하는거래? 이걸 왜 켠거래? 바다에 있는거 켠거 아니야? 맞네 싹 딱했네 나는 계속 만들어야겠다 나 지체할 수가 없었어 뭐로 메꾼거지? 네 하아 밤불러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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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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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 이렇게인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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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이런가? 이거 이상하다 그런가? 반블럭인가? 이거 계단이거든요 이거 안.. 아이고 뭐야? 여보세요 응? 그냥 나왔어 어서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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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혼자 하고 있을 때보다 시청자가 늘었지? 이럴거면 그냥 견자의 방송을 보는게 좋지 않을까 님들 나 뭐 안했어 방송을 뭐 안했다니까? 응 아 아는데 왜 방송을 나 혼자 할 때보다 시청자가 더 늘었냐고 한마디도 안하고 밥하고 왔는데 좋은거지 이게.. 이게 뭐지? 저기.. 저기요? 890명까지 왔었다고요? 밥 좀 먹을게 밥 좀 먹을게 겠냐 밥을 해와 가지고 밥을 해왔 가지고 2층인건가? 1층인건의 치마를 받아보여서 일단 가는 중 3,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어야겠다 견양 어디까지 했어? 2층 보자 비킨 여기 근데 왜 버릴 수가 있어? 저거 어 이뻐 이뻐 메뉴는 아 볶음면입니다 직접 면을 삶아서 왔어요 밥반찬이 없어가지고 오이랑 있어가지고 저거 뭐에도 또 몰렸는데 엄마 우리 미모에 똥쌌나? 똥 냄새가 냄새나? 밥먹는데 미안 아니 감사합니다 이기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어? 저긴 되게 깔끔하게 됐는데? 안으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줄게 왜? 난 왜 네모나치가 않지? 밥만 먹고 또 학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알겠어 알겠어 애들 난리야 안 돼요 없었지만 해볼게요 그러게요 구조가 이상한 거 같네 어? 어? 아 뭐야 이거 견제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영도였구나 이거 뭐야 견제이가 갑자기 옆에서 그거 부른 줄 알았어 소름 돋네 소름 돋네 아이 또 송화봉송 가져야지 또 송화봉송 보러 가야 돼? 응 빨리 와 타 빨리 와 타 빨리 와 빨리 가 같이 가 가자 여긴 가 그냥 다리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눈을 보는 갑시다 오! 오 좋아 좋아 이게 뭐랑? 이게 뭐랑? 이게 어떻게 하는거지? 노래 제목 벅렉선인데요 올라가자 옆에서도 클릭해서 불 붙일수 있어요 어!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사모님 네네 아자 앉으시고 아주 좋아요 어떨까요? 네네 성가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바로 가자 밑에서 가르죠?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무슨 생각이 낫네. 우와! 내가 받는 거야, 이거? 아이고, 봐라. 옆에서 붙긴 붙네. 우와, 불 붙는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우와! 뭐야, 왜 저렇게 붙어? 와, 불 붙는 것 봐, 이상해. 중간에 불 붙는데? 중간에 제가 붙였어요, 제가. 제가 하나를 써버렸기 때문에. 진짜 재난같다. 아, 잠깐만, 저거. 다리도 저거 해놨어야 되는 건데. 저기부터 해놨어야 돼. 끝에, 끝에, 아, 끝에도 붙이자. 잠깐만요, 그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 배 좀 쓰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와, 캠프파이어 지려. 멋있다. 아... 그냥 불태우기라뇨, 이거는. 왜 이렇게 로망... 뭐라고 하지, 그거? 그게 없으세요, 낭만이. 청와봉송이구만. 사람들이 뭘 모르네. 크, 이뻐 이뻐. 마크서버 1일 차인데, 만든... 집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세상을 향한 외침 같은 거죠. 의미가 있는 거고. 포부생.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 질입니다. 그냥 일주일 날夠 못 맞을 것 같아서 타온 거면서... 졸уд하세요. 졸 Aí세요. 졸 Destiny 이뻐. 아, 근데 제일 잘 탄다. 자, 자, 붙입니다. 붙여요, 에잉. 어, 진짜 잘 탄다. 와, 이쁘다. 아 은하 은하 뒤에 아르렁에 있는 게 좋네 웃기네 아 따가! 좀 남았다 나무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이야? 오 큰일났다 안녕히 계세요! 오 살았다 예? 이야 이쁘게 타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소원비드해 빨리 네 너 말구요 주은아 너 말구요 넌 소원이 뭔데 소원이라면 단 하나밖에 없지 코로나 좀 끝내 제발 소원이야 제발 킹노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리얼로 아니 중간에 붙이니까 남아 자꾸 잘 산다 생각보다 빨리 산다 뭐 커피 두 개 가지고 한 개가 있어 골격근량 10kg 늘게 해주세요 뭐야 진짜 현실적이다 와 이제 하늘이 다 보여서 너무 좋은데 와 옆집 강아지가 애기 잘 낳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여섯 남매 강아지들 무럭무럭 자라봐 드로이드 거의 못 드로이드 고맙습니다 얘네 아까 전에 끼끼가 크리퍼 데코 와가지고 때리던데요 아 죄송해요 그거 진짜 실수였어 예 아 왜 말래요 진짜 다 봤어요 크리퍼 와가지고 터뜨렸어 아니 그거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사장님 실수였어요 아까도 어쩐지 터졌더라 터진걸 봤거든요 와 나를 박는다 나를 밟고 있어요 드문드문 남았잖아 와... 아... 약간... 전 별자리인가요? 의미가 있는거지 어? 나름 멋진다 약간... 그 뭐지? 무너진 성벽 같은 느낌의... 이거 약간 너의 이름의 한 장면 같은데요? 별똥별이네 연결시킨 다음에 해랑 연결되면 딱 진짜 너의 이름인이잖아 아니면 불기님이 이거 너무 더럽다고 뭐라고 그러면 점프맨 만들었다고 합시다 어... 뭐지 않아 점프맵인데요? 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 밥주러 동물 사냥하러 가야 됩니다 와우 애들이 지금 몇 마리가 됐어? 두 마리가 더 생겼네? 그거! 야 애들이 로망스를 나네 어? 뼈다기? 뼈다기를 주라고? 응 그 썩은 살점도 먹어요 네 뼈다기가 없어 그걸 내겨? 뼈다기? 떡은 살점 좋아해요 맛있게 먹고 먹는 거니까 아 진짜? 좀비도 많이 먹는 거야? 좀비도 많이 먹는 거야? 네 아 오케이 첨구하겠습니다 졸발이야 이게 고마워 거기 있어 어? 누나가 차 가지고 갈게 그럼 더워 와우 와우 타 야 문화차 뽑았다 아 예 자유를 가 베이비 매우 프라이 에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거 이거 가자 어우 저기 잔재들 남을 것 같아 길이 길이 남을 거야 저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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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아저씨 아저씨 저거 뭐예요? 저거 차명조님이 짓던 탈이 아니에요? 이젠 아니야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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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좀비 쉑 우리의 네 시간에 걸린 건축물을 진짜 진짜 왜지? 40초 만에 없앤네 이걸 위해서 안거죠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워놓은 겁니다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유튜브 가기였어요 예? 이게요? 오오? 재미있게 보신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한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게 좋아요랑 구독 이게? 요즘 메타인 인... 멜타 반갑구려 동물농장인가요? 여기 어디 계세요? 으흐흑 잘잠 조형우 한번 도전기 음 잘자 어? 충성! 충성! 일단은 빨리 밥을 먹어야겠어. 노래 하나 틀면서 노가리나 까면서 밥을 먹읍시다. 그래. 안녕? 안녕. 일단은 천천히 안 먹고 방금 좀 급하게 먹다가 빨리 먹으려고. 조금 취할 뻔. 볶음면 먹고 있어요. 그 외에 해산물 좀 넣고 굴소스 넣어서 볶은 다음에 마요네즈를 딱 뿌려먹으면 볶음우동을 면으로 한거야. 그냥. 우동이 없어서. 엄청나게. 잘해야지. 다시.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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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이 한 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놔둬야겠구만 에잉? 이게 뭐람? 아니 급성장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뜬금없고 이게 뭐람? 1000비트 감사합니다 급성장님 고마워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혜연에게 야채무여 이렘나 아 왜요? 아 예 리액션이에요 아 네 사람들 좋아요 리액션 아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돌이라 안 붙어 후원 왜? 나 태소고싶돈 놔둬볼게. 그래. 아, 못땅. 되게 빨리 먹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안녕, 기키야. 나 노동 다 했어. 이제 그만이야. 그럼 너 지하 가서 네 짐 만들어, 이제. 나 아침, 아니 좀 이따 만들려고. 지금 넌 배가 고파. 안 돼. 나도 밥 가져와. 맞아, 밥 가잖아. 나도 밥 거기서 먹고 왔어, 여기서. 방금 먹었어. 난 해, 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오케이. 아, 마이크 좀 꺼놓을게 그러면. 그래. 그래. 그리고 거기 정리해놨어, 일단 대충. 봤어? 넴, 단용했습니다. 하이어, 하이어. 왜 이렇게 빨리 먹었냐고? 나 원래 빨리 먹어, 밥. 응. 아, 싫어. 돈은 따로 볼래. 몰래 한 건데. 봄 어떡해. 뭘? 응? 경희가 이제 뭐 만들면 돼? 집은 거의 끝나지 않았어, 2층까지? 이제 뭐하지? 돈에는 밑에 가면은 투입이랑 투네이션이라고 적힌 링크 타서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후원할 때, 작은 돈이 안 돼서 처음에는 한 10만 원 정도 소셔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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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후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서. 시청자 분이.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아... 네네네. 네네. 네네. 네. 인성이랑 양심이 없는데 왜 자꾸 치냐니까. 흠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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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제 뭐하지? 견냥 그런거 다이아 작업이 없나 이제? 다코레이션 하세요 다코레이션 다코레이션 다코레이션이 또 아아어라 다코레이션 다코레이션이 또 디피콜 너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데코레이션 까지 그럼 내가 1층 갈테니까 당신이 2층을 맞춰야 돼 어떠세요? 에드 굿? 예? 어? 아 맞아 나 양털 작업하는 데 있지 맞자 양털 가지고 와야돼 맞아 견냥 나 그럼 양 잡아올게 예? 우리 형이 양띤데 예? 존나 의식 여름 오졌죠? 슉 슉 양을 잡으러 가볼까요? 아 형 시험 끝났대요 잘봤대 시험 내가 그래서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럼 자살할 거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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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시스 잠 눌렀어 아니요 저 여기서 똑같이 쓸 거예요 저 이거 때문에 한 2개월 3개월 가라 넣었어가지고 떨어지면 존나 돌려야지 어디보자 양양 님이 저 배 좌표 좀 외워주세요 영? 본인이 왜 오세요? 하지만 좀 바보라고요 양새끼가 영어로 뭐지 십새끼? 예? 예? 뭐요? 아니 얘 돼지가 왜 이렇게 빠르지? 흠 뭐야 당신 왜 화살을 들고 날 쏘는거지? 다이아 거문인데 다이아 가빠가 없으니까 존나 아프네 어우 시발 늦겠다 맞아 나 마린이지 아 저 펄 가문이라도 가지고 와야겠다 존나 아파 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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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 거야 지금? 양 잡으러 양 왜? 그거 카펫 깔아야지 있어 있어 있어? 응 아 진짜? 아 진짜 그건 몰랐네 그건 몰랐네 그건 몰랐넹 하하 멍청이 에잉 아니야 맞아 응 아니야 맞아 나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어 어딨는데? 없다니까 그니까 어딨냐고 여기 있다고 없다고 어딨냐고 여기 있다고 내가 제일 천재라고 없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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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증명해가봐 없는거 있는걸 증명해야지 여기 있잖아 나잖아 무슨 소리 응 내가 이렇게 증거야 어 뭐야 너블님 남맨호스팅 감사합니다 난하 감사합니다 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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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방송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거지 난하 오케이 니 컵 컵 컵 컵 컵 오케이 오케 됐냐? 응? 아 카페 모자라 잡아올게 아 카페에서 왜 하는거야? 아니 깔라고 되있는데 영상에? 중간으로만 중간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작자 하래? 네 네? 언젠 하라면서요 네 양 잡아와요 안잡아와요 말해보세요 잡아오지 말아요 어? 그럼요 그냥 양 없이 진행합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잡아 근데 아 아 맞아라 철가구 만들려고 그랬지? 철도 많으니까 이거 만들 수 있나, 이 서버에서? 철로? 안 되네, 여긴 없네. 아 외모도 안 뽑았구나. 됐다. 그러면 통도 없겠네, 통? 통? 응. 모르겠네. 그것도 뭐 케워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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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이상하다,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아까 전에 양이 좀 많았던 곳이 있었는데. 봉화 봉화 하이요. 정글 쪽으로 가면 좀 있으려나? 여기 돼 있다. 제 자표 기억해줘. 랜턴은 1.14? 고기 쪽. 고기 쪽. 모논이 어땠어요. 모노도 만큼 만큼 재미있거든요. 그렇지? 지겼냐? 응. 바쁜가봐. 뭐야, 소 개빨랐네, 마디니까. 양이 어디 쓰려나? 돼지랑 소는 진짜 많은데. 어, 양이 아니네. 어, 저긴가? 됐다. 다했다.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돼지는 진짜 많다. 이게 왜 구조가 다를까? 뭐지? 제가 하는 게 다 재미있다고요? 인생이 많이 심심한가봐. 아, 맞구나. 다시 한번 좀 예전 노래를 들어볼까? 그냥 이거 라마 털 깎아내도 염소랑 비슷해? 얘도 하얀색인데? 모르겠네. 걔는? 저, 저. 안 준다. 안 주네? 양밖에 안 주는 거구나? 와, 돼지는 이렇게 많은데. 더 가볼까? 안 깎인다고? 방금 확인했지. 오, 고인물. 이게 다 수박인가? 이게 뭐지? 그냥 풀떼기네. 돼지도 또 있고. 어.. 짜인 님이 목소리가 작다고? 미안 좀 줄여줄게 니네 죽으라고 했던건데 점토가 없네 뱀야 한번만 말해줄 수 있어? 안녕? 내가 좀 줄여야겠다 됐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쟤가 지금 조용히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그래? 너무 토마트야? 화분이 없어 화분이 화분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톨 좀 줄여 점토 오 잘 살아 뭐야 그리 목소리가 좋아 정국꺼? 어 여기있다 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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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뱀겨 네 점토를 해야겠어요 어 여기 양 많다 어 여기 양 많다 그림 액자 만들어야겠다 실이 있던가 아 양털이구나 목숨은 살려주지 얘네는 그냥 호박도 필요해? 가져갈까? 호박 호박? 아 일단 가져가 봐야겠다 나중에 농사일지도 모르니까 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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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사 지을 곳이 필요해? 그렇지 않을까 농사 안해도 되나? 모르겠네 해야지 먹고 살거면 그치 그치 조금만 더 가져가야겠다 양 찾아서 실 4개? 그냥 양 찾는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침대를 위에다가 옮겨놔야겠다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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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양털 30 양털 30개 충분하겠지? 너도 벗겨 됐다 얘들아 설 좀 길러 놓으렴 놓을테니까 응? 얘 소리가 아예 없으니까 별로네 방금 제 말에 방금 친구 시리 대답했다고? 시리 대답했다고? 보이소 하나 많아 내 말 안 들어줘 나 말이야? 약간 주인도 몰라보는 그런 느낌이야 자 자 여러분 배가 어디있었죠? 까먹었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1028 마이너스 380점?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고기ун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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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고만 요리상도 알지 고기 어 여기 돼지 많다 다 잡아가야지 죽어라야 지금 돼지한테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돼지고기 먹지 않나요? 아니 대놓고 죽으라면서 얍 하진 않죠 삼겹살 구우면서 아 삼겹살 맛있겠다 얍 얍 하면서 구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가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말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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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삼겹살 구우면서 얍 얍 얍 얍 꼴 수도 있지 어디로 가야되더라 병은 겐냥이 음재가 제일 좋아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순간이 좋으니까 응 어디보자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본데로 노래 틀어도 돼? 아 틀어... 말 틀지 말아요 싫어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래 아 틀어... 아 틀어... 아 틀어... 아 틀어... 아 틀어... 읽었나? 당신은 추... 추춤곡 하나 받을게요 당신은 하나 말해봐요 아니... 아니 유리를 왜 이따 그렇게 해 놓은 거지? 비율 안 맞게? 근데 거기 하래! 비율이 문제야? 형은 친절한 게냥이가 좋아 까칠한 게냥이가 좋아 까칠한 게 좋아요 왜? 왜? 뭔가 약간 내가 시설적이 없는 얘기할 때마다 경멸하는 게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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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이 근처일 텐데? 아 저기있다 아... 알겠스... 가릿 전자레인지 두 개래... 오케이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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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예... 양털 많이 가져갔다 사랑은 병춘 덕어버덩스 가고 있삼 오케이 다음에 또 필요한 건 뭐였지? 이제 양털 입고 발광석 발광석 그건... 지옥가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흠... 지옥가서 키기만 하네 그래? 오케이 그럼 발광석 가루가 나와 아... 그냥 땅 아무거나 키면 되는 거야? 아니? 빛나는 게 있어 오케이 오케이 글균님 집에 있다니까 몰래 포탈 탈의 사람들이 가면 되겠다 흐흫 네 앗 이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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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 아직 유연인 랭 뭐해 이거 응 별건 아니지만 별건 아니지만 왜왜왜 바지 하나 주셨어 에에 바지를 줬다고? 바지? 응 이쁜거 준거 아냐? 저 사람 좀 위험해 아이 그래도 이상한 사람이야 의심해 위험한 사람 만져봐봐 따뜻해 혹시 뭘 만져봐 아 따뜻하면 큰일나 무슨 말이야 무슨 노래 듣지? 이거 들어야지 자 다시 한번 카펫으로 까는 작업을 해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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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아니 뭐 하나 뿌시고 있었는데 옆으로 슥 지나가면서 내가 엉덩이를 때렸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아 깜김면 다 깔자 다 깔면 못생겼어 우리 침대야 아 불편해 왜 이게 뭔데 중간 이거 뭔데 넘지 말라고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내가 싫어 싫어 싫다고 있어봐 내가 이쁜거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 가라 이거 진짜 바꾸기만 해봐라 이거 뭐야 붙어있잖아 아니 발 냄새 맡으면서 자라고? 무슨 소리 이게 발이고 이게 발인데 아 싫어 옆으로 해 아 왜 붙어있잖아 응 뭐가 아니 아니 뭘 붙어있어 이게 뭐야 이게 붙어있는데 아니 아니 이게 뭐지 이건 그냥 새우잔 자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침대 아니야 아니 몸이 몸이 그렇게까지 꺾여? 그렇게까지 큰가? 봐봐 이렇게 자고 아 싫어 이게 뭐야 아 싫어 아니 발끼리 하트했어? 이게 뭐이? 아 싫어 빨리 바꿔줘 발깍지 끼고자 돼 나쁘지 않은데 발깍지 끼고자 돼 나쁘지 않은데 발깍지 기어볼래? 아 진짜 아 나쁘지 않아 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지 사무용 침대인가? 사무용 책상이 약간 L자잖아 그런 느낌인가? 뭐지? 뭐라고 싶은거지? 음 좋아좋아 아니 이게 뭐가 좋아 고친다 됐다 불편했네 자 이제 필요한거는 불기님 딱 지금 서버 나갔으니까 불기님 포탈 들어가야겠다 냄무책 슝 고기는 내가 좀 가져가고 사과도 좀 안 일어나면 머리 빵 오케이 응? 응? 뭐했길래? 어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창문 창문 창문인데 내 머리 위에 떨어져 이게 갑자기 아니야 쟁반 노래방이야? 뭐지? 머리가 커서 맞는거지 작았으면 안맞았어 하 그건 인정 이걸 인정하네 어디 보자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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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정도면 됐지 뭐 됐다 나도 이정도 했어 오오오오 흑매 하이이 에이 에이 에흑 에흑 발광석 발광석 가지러 가야겠다 됐냐 발광석 작업해올게 잘 갔다와 오오오오오 어 흑매이도 잘 갔다올게 잘 갔다와 오오오오 어디보자 으아 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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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맞아 이거 있었지 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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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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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흑 흑 흑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아 흑 흑 됐다. 진짜 어려웠다. 저기 있다. 해강. 저기가 저기서 조금 더 가면 불기님 집 있는 걸로 알아요. 이장님 집 털러 땅으로 갈까요? 누가 상자 정리를 또 해놨나? 아닌데? 그대로인데? 음... 저건가? 아 저건 가이코님 집이고. 아! 울타리 왜 만들었지? 다강사!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림들이 말해주면 되지. 어디였지? 여기가 아닌가? 저 지옥 가본적 한번도 없어요. 림들을 말해줘야지. 여기 아닌데? 울기님 집 어디더라? 어딨지? 오케이. 어디있지? 어디있지? 제발. 어디있지? 오케이. 아 지옥가서 안죽어요. 어 저긴가? 어 저긴가? 하이 굿모닝. 이 정도면 고수인데? 아! 아! 어 저기다! 됐다. 어 규신님 아직도 여기있네. 나무를 조금 더 추가해야겠다. 나 꼴릴때. 꼬미상담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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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간판 나도 간판에다가 글 적는거 있잖아. 응. 그거 어떻게 만들어? 어? 저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뭔 말하는거지? 그 왜? 그 뭐지? 표지판! 액자에다가 표지판을 그 사진기에다가 사진을 찍고 액자에다가 달면 돼. 모르겠네. 내가 다음에 해줄게. 나무로 하는거 아니야? 응. 생긴대로 놔보라고? 생긴대로? 아 근데 화물 만들었는데 안쓰기 너무 애매한데. 그 꽃이라도 심어야겠다. 어 뭐야 이렇게 하는거 맞네? 뭐래? 흙을 꺼내서. 덩크를 왜 가져왔지? 그치 심자. 덩크를 왜 가져왔지? 아 끝에 데코레이션을 좀 하네. 여기가. 이렇게. 아 끝에 데코레이션을 좀 하네.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규신님 집.. 아니 규신님이래. 불균님 집이 어딨더라? 님들? 어딨었지 대체? 나 왜 이렇게 길치야?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 우리 집 말이야? 완성된 거. 인지영? 돌담을 설치해야 멋있네. 돌담을 설치해야 멋있네. 돌담을. 아니 진짜 어디지? 설치하면 되지 뭐. 저 포털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길치? 아니 김규신님. 왜? 아니 김규신님. 켜놓고 나가셔가지고. 그냥 주변에 돌로 막아놓고 가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촛불. 그냥 사방으로 다 꽂아가지고. 밝은 곳에서 잠들라고 이렇게 메세지를 남겨놨는데. 멀리서 보니까 불타고 있는 것 같이 모여가지고. 하하하하. 이렇게 개웃기네. 어 찾았다. 불균님 집. 지옹우님. 안에 있나? 안녕하세요 불균님. 흑을 놓기가 애매하네. 여기 안 있네. 실례합니다 불균님. 어 여기다. 오케이. 막 그렇게 애매하진 않잖아. 노래가 왜 이래. 그니까 이쁘다. 예쓰. 왜 이렇게 마크를 하면 외국인이 많이 오지? 저거 내가 해석해줄 거겠냐? 응. 아 영어가 아니네 미안. 못해. 아. 아오. 그래.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되지 님들. 위에. 이거 아니야. 이게 발광석 맞지 이거. 위에 이거. 이거? 오케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바보 멍충아. 아? 아 격냥이 말고. 야 설마 격냥이한테 바보 멍충이라고 하겠어? 응. 시청자들한테 막 하는 거지 이거. 그것도 그것 때문에 웃기긴 하지만. 나니까. 하하. 최고. 다 됐다아. 다 됐다아. 이상하지만 봐줄만 해 나쁘진 않아. 바보인가? 알리아드 숲? 알리아드 숲이 뭐지? 일리아드구나 음 여기서 물 소환이 안되는거구나 아가리 아가리 안떨어져 작업장 만들어 절대 안떨어진단 마인드 이뻐 이뻐 당연 누가 만든건데 이쁜사랑을 만들었는데 집도 이뻐야지 왜저래 저 원래 이럽니다 이씨 떨어졌네 음 뭐야 방금 뭔소리야 이쁜사랑 가스 소리 라구요? 나 빵스러운춰야돼? 아 무시해도 되나 깜짝이야 바로 위에 있나보다 아 바로 위에 있나봐 가스트랑 눈 마주치면 안돼? 여기 왜 이렇게 일진들이 많아 안 떨어질거에요 이런데 양아치들이랑 눈 마주치면 죽인대 계속 마크 좀 이상하지 않아 게임 그 선공격몹이라는 이야기지 근데 되게 뭔가 설정 자체가 너무 양아치야 어어 너 나랑 눈 맞췄어 어어 너 뒤져 아 이런 느낌이니까 바로 밑에 갔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도망가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다 쌓았는지 기억이 안나 님들 아 예쁘다고 누구도 먹으라고? 기라고 뭐야 깜짝이야 이상해 깜짝 눌렀다니까 아 내 코 고는 소리 저의 고양이 어? 나 사라지더라 쟤 불똥이 날리다고? 존나 아무것도 아닌 것만 그냥 말해주네 형 그냥 만나면 불덩이 던지고 조심해 살아서 돌아가 하하 이런 것보다 encounter 성격 solche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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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런!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개무서웠다 아니 살아 돌아오니까 노잼 칠 시키가 있네? 미쳤어? 아니 아니 힘겹게 도망왔는데 노잼이래 발광.. 오케이 이만큼 칠 시키가 됐다 트럭과 노잼이라고? 아 그럼 떨어져서 죽었으면 재밌었어? 아 미안 방송을 내가 못해가지고 에이 카스한테 맞고 죽었어야 되는데 하하 잘못했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신도재미였어 방송룡 그렇게 하면 안되네 아 맞아 나 그렇게 하면 안된데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 ㅈㄴ 일부러 떨어져서 죽었으면은 주작이라고 놀란 나무 위키 추가했을거면 돼 우리 안놀라가신구나 주작 유튜버가 있다? 요즘 주작으로 예민한데 조용히 해주세요 그냥 발광석 많이 가져왔어 서컬파르 잘했어 자 이제는 발광석을 님들 어떻게 만드는지 말해줘 말해줘 발광석 어떻게 만드는데 가루 4개? 오 좋아이요 이게 발광석이야? 오 좋아이요 이쁘다 됐어 고마워 어디 보자 잠시만 어떻게 채우는지 좀 볼게 이제 음 음 어디가 발광석이지? 테이스트 만들 수 있냐고 형 나갈 건데 잘자 공부하 그냥 좀 나가 아 아 아 아 자꾸 채팅창이랑 소통 막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한테 혼나요 저한테 직접 안해줬다고 네 네 너무 바라지마 여러분들 너무 바라지마 여러분들 너무 바라지마 여러분들 왜 그래 대칭 안 맞아 아 방금 봤지 방금 봤지 어디 보자 발광석을 얘가 어디다 만들었지? 어디다 넣었지 발광석을 발광석을 전장에 한강 떨어지공부 방금 봤지 그 밑에다가 넣었네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발광색이야? 아니구나 깜짝이야 왜 안 빛나지 그러고 있어 됐다 바보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지 대신에 밑에서 보면 예쁘라고 그런 건가? 됐다 됐다 나도 한번 가봐서 봐야겠다 아 이렇게 밑에서 보라고? 오케이 우리 근데 농장이 없네 농장은 견냥 우리 집에서 다리 하나 연결시킨 다음에 저기도 그냥 바다 농장 할래? 바다 위에서 농장 안 할래? 농장 그냥 나무 다 깔고 밑에 그 위에 흙 뿌려서 어때? 아니면은 옆에다가? 우리 집에 있잖아 아님 옆에 말고 옆에서 공중으로 갈까? 어 옆에다 해도 돼 여기다가 지워되잖아 여기다가 아 그놈의 하늘 진짜 하늘로 갖다 올려버린다 너 여기야 여기야 어? 네 네 올라가고 싶어? 아니요 이거 하늘무새 같은 이라고 하늘무새 같은 이라고 하늘무새 같은 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여기는 거울로 아니 이거 뭐지 유리로 안 막아도 돼 2층에 응 그래? 유리로 안 막았어 오케이 됐나 이제 천장에도 달아야 되나 맞네 천장에도 에휴 안녕 봉하 어머니 이쯤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쯤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두 개 봤나 원래 여기야 되는데 됐다 햇난 3x3 3이니까 밖에서 보일 때는 안 이상하겠지? 멀리서 봐야겠다 계단 블럭 이상하게 막았다고요? 멀리서 봐야겠다 어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확인해볼께요 잠시만 괜찮은거 같은데? 어 아니다 불편하네 불편할만했네요 죄송합니다 됐 오케이 여기 보다 이렇게 아 아 아 아 입니다 아 조약돌 클릭 아래로 이거 클릭하면 되는거 맞죠 님들 이거? 아니다 나 아니다 조약돌 밑에 불러 여기 스트리머 서버야 뭐야 감자 하나밖에 없어? 감자를 그거 주워온거야 내가 좀비 죽여서 아 그래? 뚫리자 그래 사탕수수랑 호박이랑 이런것도 많이 주워왔어 호박이랑 잘했어 자란스러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되는게 뭐가 있지? 그럼 구운 감자가 제일 맛있지 감자 맛있어 감자 맛있어 감자 맛있어 여기도 꾸며야되네 2층도 랜턴은 어떻게 만드는거지? 여기서 랜턴 안돼 뭐 만들어? 어 가구점을 사야되나보다 가구점을 한번 구경해볼게 뭐 파는지 였냐? 아 맞네 가구점이 있지 아 여기 가구점이 있어 같이 가자 우와 이거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 그래 같이 타 따로 갈게 아니야 같이 타세요 안녕 가자 나 잡아봐라 해줘 빨리 나 잡아봐라 와 와 와 어디 도망가 흐흫 아 잡힐던 말들 날 가지고 놀아 허허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싶다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싶다 그러게 뭐 설마 저것야 저 고슴도치야? 에? 어디? 어 저거야 아니... 너무 심하잖아. 왜? 좀비로부터 도망친 건데 부딪치면 좀비들 안 오잖아, 두폰. 돌무덤이야, 뭐야. 걱정해서 한 거야. 저쪽이야, 옆에 있냐. 왼쪽, 왼쪽. 어? 여기? 어, 저기 다리 있잖아, 저거. 응. 저기야. 저렇게 하면은 기식님 하루 종일 안전해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익히는데. 와, 멋있다. 아니, 이럴 때 했었다는 거. 어,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 왼쪽에. 아이스크림? 뭐야, 여기 아이스크림 맞냐? 점점 우리도 저렇게 진화시켜가면 되겠다. 응. 이쁜 거 맞네. 왼쪽 이거 그냥 그거 같지 않아? 그 왜 복숭아 맛 밑에 이제 샤베트 같은 거 깔려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500원짜리. 몰라. 우와, 촛불 되게 이쁘다. 오, 식물 파는 곳이다. 캔냥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우와, 다 가지고 싶어. 그 정도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데 가볼까요? 우와, 여기 이쁜 거 많다. 우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눈을 안 마주치고 붓고 붓고 가야지, 이 사람들?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우와, 이쁘다. 그냥 이 사람들 우클릭하면 볼 수 있대. 얼마에 받고 싶어 하는지. 오, 또 노가다다. 아, 꽃에 가서 와야 돼? 꽃이랑 바꾸는 거네. 오, 또 노가다다. 좋아. 우와, 멋있다. 오, 예. 또 캐와야 되는 거다. 이케아네, 이케아. 진짜.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줘야 돼? 응. 얘는 귀에... 얘 머리에 귀가 났는데? 얘는? 아, 개 쩐다. 아, 근데 잘콤했다, 여기. 남자인데 귀가 달려있네. 곰. 와, 되게 멋있다. 와, 여기 문도 많아. 이뻐 이뻐. 와, 창문방. 어, 그냥 우리도 그 위에 창문 이런 걸로 갈까? 응. 이거 문도 열어볼 수 있나? 어, 열어볼 수 있다. 와, 뭔데? 시스템. 열 수도 있게 해놨네. 와, 개쩐다. 와, 개쩐다. 와, 재밌다. 이거 어때 겠냐 이거? 우리 집 2층에 이거. 이거 튀어나온 창문 겠냐? 오, 멋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잖아 우리 집 있으면? 응응응. 이거 얼만지 한번 볼까? 저기요, 주문이요. 유리에 자작나무 16개. 유리에 자작나무 16개? 유리 32개, 응. 그럼 나 이거 캘까? 우와, 캠프. 와, 괜찮네 이거 갖고 싶어. 뭐? 에스 코카콜라. 그리포콜라네. 그건 안 파는데. 아, 그래? 어, 없어. 이건 뭐지? 펩시였으면 손 들였다. 펩시였으면 쏘고 탈취했죠. 어떡해. 안녕? 이게 뭐랑? 퍽. 우와. 멋있다. 그냥 우리도 이렇게, 아이고. 상한 거 칼라인데 실패. 피자도 있네. 우와, 침대야? 여기 있을 수 있어? 어, 밤에만 잘 수 있던데. 어, 진짜네? 개쩐다. 어, 되게 멋있다. 우리 이거, 우리도 이거. 그냥, 오른쪽에는 약간 농사로 이렇게 약간 다리 지어놨잖아. 왼쪽으로는 약간 이런 캠프 사이트도 하나 만들어 놓을래? 그냥, 그냥 아예 바다 위에 그냥 다리로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포인트들 만들자. 농사 짓는 거. 어, 좋아. 어, 쉬는 거 약간 좀 이어 이어가게. 어? 뭐라? 이 개단? 어, 지아도 있네? 홀, 개단 개멋죠. 개단 개쩌롱.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와! 이거는 진짜 작년에는 진짜 이케아인데 그냥 여기는? 진짜. 양털이 필요하네. 와, 옷장이 있어. 오우. 구나? 우와. 화이트 우드 스타일 봐. 뭘 쳐다보세요. 난 드러비. 와, 개쩐다. 이쁘다. 우리 침대 하나 사야지. 당연하죠. 이런 가구도 사고 싶어. 어, 이거 보여? 창문 보여? 이거 대박. 우와. 어, 이쁘다. 어, 디자인 개쩐다.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 이대로 한번 사가볼까? 이거는 이 가구가 이쁜 이유는 이 창문 때문이야. 이거 알아. 그거 맞지. 어, 렌타 뭐야. 불 꼭 킬 수 있어. 진짜? 어, 진짜하네? 우와. 이거 침대 그럼 뭐부터 뽑을까? 말만 해. 바로 너가 대줄게. 아, 기다려봐. 보브. 섣부르게 결정하면 안 돼. 와, 대박. 예뻐. 그냥 여기 차밍조가 파는 가구 와봐. 이뻐. 와우. 안녕하.. 진짜 차밍 스타일이네. 안녕하세요, 차밍조예요. 와, 이쁘다. 와우. 와우. 개쩐다. 이쁘다. 화장대도 예쁘. 이쁘네. 당구 대인가? 설마? 그건 아니네. 아니에요. 하하하. 이건 너무 별로다. 이거 뭐야, 모의장이야? 이건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이기는 해 근데 애초에 여기다가 이 책장을 둘 게 아니라 다른 걸 둬야 되는데 맞아 침대가 좀 잘 보여야지 왜 가려 좀 아쉽네 네 그러게요 공하 안녕하세요 나 이방이 제일 예뻐 이방? 아 이 창문하고 침대만 가져가면 되겠다 안돼 식물이 같이 있어서 이쁜거야 식물도 같이 가져가면 되겠다 식물 없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 지금 창문 밖에 보이는 이 식물 때문에도 있어 그래? 어 그냥 이 전체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거야 그러면 이거 햄버거도 가져갈까?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게 이게 이 밝은 우드색이 식물하고 조화가 잘 돼서 되게 이뻐 보이는 거야 아 거기다가 확 트이는데 뭐지? 이 색깔을 뭐라 하더라? 아 까먹었다 무튼 이런 창문이랑 같이 있으면 더 이뻐 보이지 당연히 뭔가 컬러가 잘 어우러져서 그럼 이렇게 있는 거미 사진은 필요 없어? 이건 진짜 별로야 거미 사진은 왜 있나 싶었어 이렇게 가 이쁘다 이렇게 가 햄버거랑 거미 반영하고 싶은데 감자튀김도 있다 단무지인가? 그만 맛들여 다른 데도 보자 그래 화장실 대박 화장실이다 화장실 가구 판매 그냥 일로와봐 가구 판매 올라프가 하고 있어 올라프인데 옳아파가 가구 팔고 있어 옳아파가 가구 팔고 있어 찾아났어 양아 이게 올라프냐 뭐 하는 거야 무섭어! 죄송한데... 뭐하시는 거예요? 앉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네, 이게. 아닌데? 반대편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같이 앉네. 구방. 가디. 와, 멋있다. 아, 이것도 좀 만들자. 쓰레기통 사고 싶어, 쓰레기통. 오, 소리봐! 많고 많은 거... 오, 진짜 쓰레기통 있네? 어? 어? 아, 흠... 아흠... 아흠... 실례했습니다. 지난물이 흐르는 소리. 그냥... 응. 두루루루뚜... 아, 아! 이거 설마 커튼도 할 수 있나? 와! 우와! 커튼도 되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못 들어가. 어, 이거 숙여서 들어가야 되겠냐?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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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람이 이게? 뭐래? 와, 화장대... 이거 국어네? 선반대네? 화장실. 우와... 여기 열어봤는데 이제 칫솔 3개 있으면은... 포올리? 우와, 개짠다. 멋있다. 응... 이쁘다, 이쁘다. 진짜... 비누까지 구현돼있어. 안되겠다. 오늘부터 노가다, 오니다. 그냥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뭐야? 이게 뭐더라? 코타치였나? 그거 그거 이거... 발 넣은 다음에 귤은 맛있어 하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코타치 맞나? 맞지? 여기 따뜻하게 가지고 발 넣고 귤은 맛있어 하면서 먹는 거잖아. 와, 대박. 피규어 있어. 이것도 이쁘다. 다다미에... 미친 소파봐. 소파 가고 싶어. 귀여워. 너무 이쁘다.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와, 꽃병 되게 이쁘다. 아, 이쯤되면 한국식도 볼만한데? 없나, 한국식? 뭐야, 굉장히 올라가니까... 꽃이 두 개인 줄 알았잖아. 아, 뭐래. 증세주접. 어, 이쁘다. 와, 시계방! 어, 이거 이쁘다. 미몽이다. 대박. 미몽이 있네. 냐옹. 아, 너무 이쁘다. 이 인테리어방. 이 인테리어방. 근데 쟤는 은근 계속 보다보면 좀 소름 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럴 수도 있겠다. 와... 핑크 컬러 써네. 와, 주방 봐. 이야... 이거 우리 집인데, 거의 그냥? 진짜 집인데? 핑크 써네. 핑크 컬러. 이건 또 얼마지? 되게 비싸네. 일단 다 녹아다, 하긴. 양털이 꼭 있어야 되네. 그냥 이거 보면은 이 수족관도 있어. 뭐야? 여기, 생선 3마리에. 귀엽다. 귀여워. 어, 잘 구현했다. 아... 일단 확실한 건 저 시계는 눈써면 뒤시게 못하네요. 우와, 빠다. 어, 뭐야? 주방이네? 대신 참참참 고수일 듯. 야, 너네 집 주방 같아. 그치? 이즈, 이즈 더 외국식. 와, 이거 근데 칼 꽂힌 건 좀 무섭다. 누가 도마에 칼을 저렇게 냅둬? 푹! 이거 약간, 그 뭐지? 애니에서 엄마, 엄마! 나 100만 엔만 빌려줘! 그러면은 뭐? 푸칭만 하면 돼? 상자야, 이거? 와, 열 수 있네? 대박! 그냥 5분 안에 케이크 들어가 있다. 아, 우와! 토스트기도 있고. 개쩐다. 우와. 소화기, 소화전에는 집에 왜 있냐? 부엌에? 죽었다. 여기요? 이게 왜 여기 있죠? 어, 믹서기다. 아, 이거 조명이었네, 이거. 아, 진짜네. 와, 오븐! 이거 약간 그런가 봐, 굽는 거. 나 이거, 그 뭐지? 이번 서버에서 하고 싶었던 컨텐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 더 하고 싶어서 같이 해볼래? 와, 냉장고다, 냉장고. 그냥 뜯고 있어? 어, 뭐? 나 그거 하고 싶어. 스트리머 고민 상담. 약간 바 하고 싶어, 바. 열심히 해. 아, 옆에서 같이 도와줘. 네, 조수 느낌으로. 알겠어. 괜찮지? 여기 있는 거 좀 사가지고 꾸미면 되잖아, 바 하나. 우리 집 옆에 하나 더. 해줄 거야? 아, 바단대. 공간만 넓히면 되지. 그래. 그거 우리 왜 농사 지었던 거, 농사 지은 것처럼 한, 그거 다리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바 하나만 만들어줘. 알았어. 아싸. 호빨할 거예요, 스트리머 호빨할 거. 대신, 고민들어. 몇 평 어떻게 할 건지 네가 정해야지. 아, 조그맣게만 하면 돼. 그냥 앉을 자리하고 1대1로 이제 수만 줄 수 있는 건가. 좋아요. 저런, 저런 것도 구현된 줄 몰랐네. 아, 이것도 예쁘다. 병난로 봐. 여기 보면은 님들, 나 진짜 그거 계속 할라 그랬었거든.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 보면, 바 의자도 있고, 바 술 이것도 있고, 아싸, 이거 꼭 해야지. 제가 고민상담 전문가라서, 스트리머도 고민상담이 됐어. 우선 난 되게 예뻤던 건 여기였어. 공포포착이에요. 공포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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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포착. 돌? 그냥 어디야? 2층이야? 응. 아니 왜 식물이 얼마 없지? 여기 그냥. 응, 할 거예요. 여기 있네. 어? 아, 여기서 참. 아 잘 봤습니다 아 맹 이제도 겨냥 그럼 갖고 싶었던 거 하나 일단은 먼저 만들어 듣고 보고 뭐 필요한지 한번 보자 제가 만들어 올게 아 더 그 침대 침대 랑 왜 왜 침대 랑 가구랑 합은 그 거기에 있던 디자인 아 거기 있는거 전부다 어디 보자 이거지 야 좀 죽더군 알겠다 너무 짜리다 뭐 안되지 제가 노가다의 끝판왕을 보여 드릴게요 어디 보자 침대는 무릉도원 저거 자작나무지 흰나무 옆에 냥 어 그리고 양토 자작나무야 자작나무여 6개 양토 10개 그리고 무릉도원 어 창문은 위에서 확인해야 돼 나나님들 어 감자 이 창문은 확인하고 위에 봐봐야 돼 아 일단은 꽃도 필요하다 했으니까 꽃도 위에서 보는 거 있지 위에서 보는 거네 어 뭐야 더 꾸밀 수 있는 게 많았네 그니까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었네 확실히 공박 공박 어떻게 가게 계단이 더 위험하지 어머님 거 맞아요 어 뭐야 어디 보자 뭐 뭐 필요한 점 볼까요 또 어 어 아 이렇게 주차를 못해 빨간 꽃 2개 아 우리집 꾸밀 일만 남았다 이제 아 근데 너무 좁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되겠지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이쁘겠다 잡조로운 거 다 치우고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랑 어디서 구하는 거지 아 마크 자주 해달라고요? 오케이 헤이비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되겠지 아 이건가보다 오클리 참나무 공파가 땅 좀 넓혀달라 있으니까 돌로다가 이거 32개 나무 12개 어 우리 바 있잖아 응 바다 안에다가 짓는 거 어때? 어 그럴까? 괜찮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에다 해도 되고 아래에다가 해도 되고 장사만 할 수 있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창문 좀 바다를 바다 안을 넓게 가져가지고 아래로 내려간 복도가 있고 이 뒤에는 우리가 쓸 화장실 욕조 있고 왼쪽에는 우리가 잘 방 혹은 우리의 거실 우리의 이제 리빙룸을 꾸민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는 바를 꾸미는 거야 오케이 수중호 바 좋아요 왜요? 아 구상이 딱 나와버렸네 장사는 저만 도와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알겄네 이 창문이 이게 뭐지? 갈색 창문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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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낙지 much yll아 나 으 안 보임 아 팔 카보 아이돌 머랄 머랄 문이 아니고 밑에서 봤던 게 없지 왜? 네 농사 지을걸요 아니 나도 아닌 거 아는데 없어 밑에서 봤던 게 그냥 뭐? 밑에서 봤던 조금 다크색 창문 있잖아 그 색은 없어 참나무 것밖에 없는데? 그럼 우선 그거는 넣어도 이거라도 만들어갈까? 우선은 우선 와 좀 둘러다 나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알겠어 가야겠다 이제 오케이 일단은 나머지를 구하면 되니까 일단 가리 가리 우리 종이도 필요해서 사탕수수 농사도 해야돼 사탕수수도 좀 가져왔어 내가 어 그래? 어 거기 저 넣어놨어 내가 아래 mpc한테 아까 봤어 세 번이나 확인하러 갔잖아 밑에 없었어 아래 mpc한테 일단은 침대부터 만들면 되겠다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신혼집은 조그맣게 해서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 뭐 그래야지 더 뭐랬더라? 맞아 안질린다고? 더 붙어있는다고? 맞 맞춰갈 수 있다고? 붙어있는다고였던 거 같은데? 이렇게 침대 간식이 왔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침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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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더라? 아 꼭 길이 없네 멋있다 우선 집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누구의 집인지 부터 적어둬야겠다 메인 메인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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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싹둑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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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배도 안가지고 그냥 벌써 갔어? 아니 배 타고 왔는데 우리 배는 두 개 여기 나란히 있는데 만들어 갔구나 아니 다른 거 타고 왔어 이름이 서열이냐고? 맞아 사실 그래 와 집 예쁘다 농장도 예쁘고 그치 아 이거 집 주인 견자의 공팔에 박힐기 좀 불편한데요 신혼집인데 그래도 제가 좀 고추 내겠습니까 이것만 이거 갈호하고 펜만 넣어주면 안 돼 안 돼 아니 이러면 신혼집이 아니잖아 아 어쨌든 우리가 주인이잖아 아 이거 갈호하고 애완동물 해줘 아 진짜 신혼집인데 컨텐츠가 애초에 알았어 알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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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해 어떻게 해? 잘 끼끼한테 미안하지 않냐고요? 끼끼는 저한테 원래 그런 존재였어 아휴 끼끼야 누굴 탓하겠네 디디 여보 저거 왔어? 멋있다 레스피나 레스피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만 깔끔해 이게 더 이뻐 깔끔 깔끔 자 이제 침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침대 재료가 양털 자작나무 자작나무로 인정 인정 자작나무 너 여기 맞네 어떡해 요플레 흘렸다 괜찮아? 응 그리고 깔건 꽃나무 찬나무 침대랑 이걸 몇 개쯤 만들어볼게 겠냐 응 이거 다시 녹아도 온이에요 지금 할거야? 응 내일 해 왜? 아 시간봐 아 이제 슬슬 방중할거야? 여기 해 떴어 응 아 그래? 꾸랭 와 대박 멋있어 맛들린게 아니라 원래 노화댈 좋아해 와 멋있다 약간 어울리는 메이플 브금이 뭐있을까 예? 계속 그어죽고 있었는데 메이플 브금 들으면서 메이플 마크하고 있었다고요? 응 오케이 확인 아 날씨 뭐야 가요 벌써 끝났어 네 우습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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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진짜 너무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멋있다. 은하수가 진짜 이쁘다. 네 덩쿨 점점 자라요. 저 오른쪽에 회계소에서 파는 감자튀김 마냥 쌓여있는 저 탑. 회오리 감자. 뭔가 다고탁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멋있다. 이걸 내가 보고 있다니. 좋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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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에 좀 적고 있었어. 응 봤어. 왠지 그런 것 같더라. 나도 감성에 젖어서 옛날 노래를 틀면서 보고 있었어. 안그래도. 겐냥은 뭐 들으면서 했어? 감상. 야 너 뭐해? 나? 아니. 여기서? 어.. 겐냥이가 필요했던게 이거. 나 방 만들러 왔어. 언니. 아 두개 필요하구나 이게. 언니 나 방 왔다 만들면 돼. 왜. 뭐해. 끼끼 여기서 뭐해. 이거 로즈 부쉬라는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로즈 부쉬. 로즈 부쉬. 그니까 장미. 장미. 장미 다발 어떻게 만들어? 그거는 캐야돼. 캐와야돼. 그냥 장미 하나 신고 키우고 이런게 아니라 무조건 캐야되는거야? 응응. 아 하나 더 필요하네. 이건 안되겠다. 여기 안에 있어. 상자에. 아 진짜? 응 세개나 있는데. 아 가지고와서 다시 만들어야겠다. 기다려봐. 아 장미 덩... 끼끼야. 너는. 이 바닥 깊이 내려가서. 만들면 돼. 아 꽃도둑이라는 님들. 말 씻어 하지 마세요. 농담이고. 너. 너도 같이. 여기다 만들지 말고. 옆에다가 만들자. 응. 어때? 아냐 아냐 저기 맘에 들어. 야. 아니면 나 괜찮아 진짜. 이상이도 이뻐. 아 옆에다 진짜. 너 이거. 이거. 외부. 만들기. 싫어서 그러는거니? 그. 그럼 그럴까? 흫. 어 뭔가. 히힝. 여기다가 언니가 이렇게 해줄게 여기다가 지워 이 밭을 중심으로 여기다 너네 집을 지우면 되는 거야 이끼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팅 치는 것도 찐따 같네 이렇게 몇 칸이냐 이거 두 칸도 나와있지 이 돌로부터 시작하면 돼 너네 집 원주미처럼 짖겠다는데 망치는 거 아니야 이끼야 뭔가 약간 그 뭐지 그 그 그 그 개미굴인데 바다 위에 있는 개미굴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왕집 있고 일꾼집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어 이어 져가지고 다리로 약간 포도 느낌 오케이 야야야야야 다 놔둬야겠다 언니가 터 잡아줬어 일곱 세스 일곱 세스 내 언니 나 이거 만들 수 있다 이제 수영장 같다고 핀다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그리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빛냥이가 좋아하겠지 이거 두 개 됐다 그리고 열심히 치워 나이스 나이스 자 감자 심은 거겠지 여기 그래 그런거일거야 무향새가 감자야 과연 뭘 지우려나 어 잘자요 여러분들 이제 해가 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곧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서 방송 끝나고서도 이거 조금 해서 만들 수 있는 재료 같은 거 조금 즐비해 놓은 다음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인테리어 하고 그럴게요 해야 될 게 조금 많네요 여기 아래도 우선은 구도를 잡아야 되니까 이 잡을 구도 같은 것도 미리 잡아놓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처 팩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거 다운받아서 넣으세요 라고 해서 넣은 거라서 오늘 밤에요? 오늘 밤에 올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되도록이면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했던 이야기는 내일 또 마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좋은 기운 다 가져가 고마워 내 자기소개 바꿔놨어 이쁜이 감사합니다 재원이 고마워 네 우리 피디님도 잘자요 잘자요 감사했습니다 호스팅 드리고 갈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